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은 국도 23호선 강진 마량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. 차 의원은 2026년 광주 강진 간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하고 도서지역 긴급 환자 이송과 지역 관광, 농수, 축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국도 23호선 강진 마량 구간의 4차선 확포장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